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가스기사 실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기방시법의 명칭을 적어라 매설배관의 주위에 타금속 구조물을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매설배관에 유입된 누출 전류를 전기회로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철로죠 철로 그죠? 전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기차가 우리가 지나갈 때 그 철로에 따라서 기차가 지나감으로 해서 누출 전류가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에 우리가 배관이 철로 주변에 배관이 있을 때 이 배관 쪽으로 우리가 누출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 누출 전류를 우리가 누출 전류를 등전위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우리가 배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류법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배류법이 있고 선택배류법 이렇게 배류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강제배류법이 있고 선택배류법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설배관의 타금속 구조물, 타금속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레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매설배관 이것은 우리가 가스배관이다. 그죠? FE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호스에 설치하는 긴급분리장치는 수평방향으로 당길 때 분리되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666.4N이 됩니다. 666.4N 666.4N 미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미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뉴톤 단위를 킬로그램 펄스 단위로 바꾸니까 킬로그램 펄스 단위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66.4N을 킬로그램 펄스 단위로 바꾸니까 1N은 1킬로그램 펄스는 9.8N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666.4N을 우리가 9.8로 나누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 해설에 다른 한 부분에서 얼마 나오는가 하면 한 68kg 펄스 단위가 나온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가스 시설의 퍼지용 가스로 사용이 되는 불활성 가스. 불활성, 활성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활성이 없다.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그렇죠?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불활성 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이와 같은 영족 원소, 그죠? 이와 같은 영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영족 원소. 영족 원소가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액화석유 가스 용기 충전 시설의 시설 기준 중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누출된 가스, 누출된 가연성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2m 이상의 뇌화성 벽으로 하고 저장 설비 및 가스 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우회 수평거리 8m 이상으로 유지한다. 높이는 2m, 화기와 거리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유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염,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염소를 제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적어라. 식염, 즉 다시 말해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은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숙격이다. 숙격작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원법이 있고 경막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원법이 있고 경막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것이 집단으로 정리를 ver